오늘 카어디오를 해보겠습니다. USB 전용 오디오네요. 음악을 꽂는다던가 듣는 감상용 오디오 입니다. 어디 제품이냐면 볼트 제품입니다. 렉슨 제품이고요. LMP 정품이라고 적어놨네요. NMP-706K입니다. NMP-706K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볼트업 볼트업 제품이고요. 볼트업입니다. 볼트업 이걸로 한번 자고를 한번 켜볼게요. 이거는 고장이 났습니다.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 요거트 한번 해볼까요? 네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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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감사합니다